아 이거 잘 만드셔 아 맛있겠다 나도 이런거 초대하셨으면 좋겠다 누가 요리 잘하세요? 아니요 저는 취미로 라면은 오늘 저희 처음봐요 얼굴 우와 저희 했잖아요 아빠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와서 이렇게 당근한게 처음이라고 아니 계속 왔으면은 저는 봤어요 얼굴을 보고 아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저는 봤어요 앞에서 지금 오고나서 한 5분정도 계속 모니터를 보시다가 이렇게 인사하는게 맞나요? 신발장이 더 있을 때 저 애프라서 상처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무적인 아 잠깐만요 컨텐츠 중이라 아 네 아 진행하시죠 죄송해요 저도 일찍 했어야 되는데 중독 저는 짧고 뚱뚱하다고 해서 짧진 않아요 에? 헤이 이런거 봐봐 아 안 짧아요 내 앞에 있으면 안되지 에? 상대적으로 커보이기 우와 에잉? 에잉? 씨모임 어디갔지? 아 근데 나 한 컷에 다 놨는데 우와 진짜 우와 아 잠깐만 이거 좀 빡센데? 이 시야에서 안보이겠다 아니 이렇게 쓰면은 캠시계님 정수리 냄새나겠네 헉 우와 아 그럼 쫀득님 딱 정면보면 언니 안보여 언니 딱 붙어서 에잉? 안보여요? 아니? 아 진짜 밑에도 안보여요? 아 보여요? 아 보여요? 네 흰자로 흰자로 아 흰자로 그니까 아니 같이 쓰면 개커보이기 완전 진격의 거인님 같다 개커보이는데? 뒤에 있으면 안보이는데? 저 나 이렇게 좀 라인업하면 안보이겠네 이렇게 하면 키 몇이라고 하셨죠? 178 아 78 발 크구나 아 저 커요 응 허리가 좀 일어서 그러지 나도 허리가 일어서 그러지 큽니다 충득 얼마전에 김앤팔오빠 내가 당했던 해킹 또다귀던데? 그 빛속보인 해킹 해킹이 왜 이렇게 많아 유튜브 몰래 몰라 아니 2차 인증 안해놔? 응? 2차 인증을 안해놔? 해놓지 해놨는데도 털린거야 나도 털린거야 모르겠어 야한거 받다가 걸려가지고 누가 요즘 컴퓨터로 야통을 봐 핸드폰으로 보지 그래? 어 안 봐? 안 봐? 안 봐? 끌찍하지 못해 그냥 핸드폰으로 안 끌고 아 왜요? 아 좋아 어쨌든 털렸는데 뭐 신고도 안내고 그냥 조심해야지 조심하세요 야한 얘기 좋아하세요? 네 저는 엄청 좋아해요 저 음주토크 개자랑 잠깐 마이크 끌까요? 왜 왜 방송 끄고 방송 끄고 방송 끄고면 재미가 없죠 방송 끄고 제가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방송 끄고 심지어 버려 야한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아 뭐래 너한테 안해 싫어해 나보고 음주토크 좀 그만하래 자림님 음주토크 좋아해요? 야한 얘기 좋아해요? 네 아 나 오늘 열심히 모호고 하는데 잘했다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벌리고 있었어요 보라고 오빠 주피디 왔으면 여기 벌써 텃었어 진짜 터트렸잖아 어 맞아 오늘 여캠 특집인가요? 근데 총둑님 초대하는 여캠분들 대부분 아니 근데 나 요리 그 여캠들 요리하는 거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잘하세요? 여캠은 요리해요? 아니 여캠 여캠을 요리해요? 여캠을 요리하는 게 아니라 뭔 소리야? 여캠들이 오셔가지고 요리해 주시는 컨텐츠잖아요 어 총둑 아무튼 그래서 요즘 다시 이미지를 찾아주려고 자전거 찾아주고 있어 근데 전 지금이 좋다니까 아니야 우리 아름다운 퍼즈 아 이따 올 애도 엄청난 이미지에요 왜? יר픎은 이따 올 여프랑 친구도 김채원, 윈터, 태연 다 자기가 바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너도 또 벚꽃! 둘로 이 트위치 투탑! 저는 그 정돈 아니에요 그냥 저는 진짜 그냥 그냥 예쁨 받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윈터는 건들지 말라고요? 제가 건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 메이크업 했댔어 지금 나는 예뻐를 받고 싶은데 그런 예뻐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양양이 넌 충분히 예뻐 벗고 살아! 이는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한떨기 봄 한철 그 장사가 아닌 사시사설비는 벚꽃이야 뭔 소리야 이게? 아우 귀신이 피날라 아우 귀신이 피날라 자존감 올려주면 왜? 아 저는 지금 충분히 괜찮다니까요 왜 왜 그걸 억지로 올리라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지금 충분히 괜찮다니까요 억지로 올리는 게 아니야 이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아니 근데 왜 올리는 거야 근데? 왜 올리는 거야? 그냥 놀리려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러면 자존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놀리는 거잖아요 잘 못 들었구나 자존감 놀린다고 했어 아 자존감 놀린다고 했어? 아 자존감 놀린다고 했어? 자존감 놀리라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쫀득! 야 쫀득아!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요 다음번에는 그 와버지랑 있을 때 나를 부르지 마 왜? 다음번에 저도 여기 부르지 마 왜? 지려워요 야 넌 날 버리면 안돼 니 근본이 어딨어 귀가 너무 벌려나네 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누구랑 하고 싶은데? 나? 나는 그래도 난 채우니까 괜찮아 어 근데 뭐 아버지는 귀가 조금 빨린다고 아니 왜? 야 넌 나 없었으면 방송 시작도 못했어 인마 아니 안을래 우리 은인이네 은인을 방송에서 팽해? 지금 뭐? 아버지 아는데 생각해봐 생각해봐 오늘 이렇게 나를 귀 빨리게 하는 사람 누구야 얘 아니야 얘가 불렀잖아 내가 불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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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 솔직히 동감해? 어? 동감하지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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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오늘 안 불렀으면 빨렸어 안 빨렸어 안 빨렸잖아 근본적으로 얘 탓이지 얘 탓을 해 얘 얘 탓이야? 야 새끼야 나갔었네 이 새끼야 왜 씌워 우리 앞뒤 죽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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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긴 박준석 씨 형들 그게 이제 한 다섯 창학의야 다섯 개 그런 거 있거든 다섯 번 다 참으면 10만 원 아 한 번당? 한 번당 2만 원이야? 어? 근데 만약에 못 참으면 송혜님이 가져가는 뭐라고? 못 참으면 송혜님이 가져가는 거야 그 돈을? 아 이해 갔어 이해 갔어 마음도 줘도 되잖아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준다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줘도 되잖아 너 눈이 돌아갔어 지금 너 눈이 돌아갔다고 지금 그러니까 나는 판돈을 마음으로 걸게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보지 안 줘도 돼 이걸 내가 여러분 심장으로 걸고 시작할게 중둑 빵부터 없어? 아 빨리 빨리 빨라 빨리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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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어 이거 더 크다 이거 좀 잘라야겠다 역시 서포터 역시 서포터 역시 서포터 아 원래 서포터 롤 하세요? 소민이? 아 저 롤 못해요 아이디 몰라요 그 나무익키의 롤 아이디를 까먹으신다고 나와있던데 아이씨 야 이색 아니 원래 판빵을 하면 나는 다 보고 와 나 나무익키 저 롤이 뭔지 알아요? 네? 저 뭔지 알아요? 그냥 스윙하세요 하하하하 내가 왜 여러분 지금 왜 이번까지 관심있죠? 잠깐만 너 나무익키 나무익키 구라지 이미 방송에서 다 보고 나무익키 본척하는거 아니야? 이거 내가 볼 때 롤 아이디를 까먹으셨어 그 보니까 어 친한스트리머 대여섯명 있으시고 와 나무익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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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리야 뭐야 미루가 미루가 말도 개 많은데 공부도 개 열심히 해 하하하하 진짜 광기 전 여러분들 얘 진짜 광기는 쓸데없는 스케일만 있고 아니 뭐 왜이렇게 뜨거워 뭔소리 아니야 옆에서 아니 뭔소리 아뇨 위치전정이 좀 아쉽긴 한데 중독 자영관 형 오늘 고백참키인거 아시죠? 아 네 고백참키 고백참키 아직 시작 안했잖아요 그렇죠 아직 시작 안했 고백의 형태는 또 다양할 수 있잖아요 프로닷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땐 이제 또 할 수 있죠 소미님은 이상형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나는 왜 안 물어봐주시냐 나는 왜 나는 왜 특기하고 가 나는 나는 나무익키 안 궁금한데 물어봤었잖아 나도 안 궁금한데 물어봤었잖아 나도 안 궁금한데 물어봤었잖아 빨리 빨리 아니 소미님 이상형은 뭐였어? 일단 오빠 야 진짜 와 개박스살이다 와 1대1 와 개박스 저는요 왜 1대1 잠깐 빠져 야 너 진입을 안해 야 야 야 눈치가 진짜 이런네 아니 1대1 자체가 되게 재미없는 거거든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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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그냥 입어봐야죠 1대1 1대1 빵 드실 분 아 이거 누가 먹었어 네 내가 드세요 드세요 이 쪽으로 물어보고 가야지 에이 주석이가 이게 아 빵 먹을래요? 네 아 잠깐만 나 지금 빵 먹으려고 했는데 벌써 이럴 때 못 참고 아니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확실해 벌써 이럴 때 못 참고 히치하이킹 진짜 먹으려고 했다니까 진짜로? 이거 등두고 터베였네 이걸 이씨 짠 이 새끼 só 유예뻔ota 다 쳐보는 거봐 이거 인심샘이 붐비 WHY 이거 형도 오늘 처음 보셔 형도 완전 처음 뵙는 거야 어 진짜 처음 뵙는 분 야 이거 이대일 소개팅인가 이거? 트레저헌터에서 그 트레저헌터 쪽에서 이제 연락을 주셨어 오오 약간 쫀득에 그녀들이 하나하나씩 추가되는 느낌이네 쫀득에 그녀들이 어딨어 형 행사장 가면 맨날 일곱 명씩 뒤에 따라줘야 돼 아 좀 그런 거 좀 말하지마 제발 없는 얘기 좀 치어내지마 제발 없는 얘기 지금 사람 다 없는 얘기래 아 미치겠다 진짜 포트폴리오 갱신 108명에 108명까지는 안되고 아니 진짜 한 50명은 되는 거 같은데 아니 유튜버 놈들이 맨날 와가지고 이상하게 괴단 퍼뜨리고 가 괴담이라뇨 아 물론 형이 확실히 아껴 형이 그 사람들한테 사심이 없어 보이긴 해 근데 따라다니는 것까진 팩트잖아 어? 아니 그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 많은 거야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하고 그리고 남자들도 많잖아 아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한 30명이 있으면 인구분포도가 쫀득과 여수들 아 진짜 개소리 요렇게 걸어가잖아 진짜 개소리 하지마 진짜 그치 그치 오케이 오케이 그치 ASE